인천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로 장터를 열었습니다.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사람들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고 있지만 보통 그 혜택자들은 어르신들이 많아 카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.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함께 열린 이번 문화로 장터엔 인천의 기획공연단과 목공예, 도예 관련 공방, 서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. 특히 시민들을 위해 30%에서 최대 70%까지 할인 행사도 진행됐습니다.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로 장터를 통해 문화예술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.